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원래 요즘에 선거와 관련해서 아주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는 원래 도입 초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전자개표기라고 불렀죠. 전자개표기가 전자투표개표기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속성상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평소에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재검표 경험이 가장 풍부한 그런 권오영 변호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올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게 좀 시간이 된 겁니다. 이게 권오영 변호사가 아프리카의 콩고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를 항의 방문해 가지고 제발 우리나라 선거에 손을 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콩고의 시민사회단체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발표해 가지고 이 투표지 분류기를 콩고에 한국 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항의한 발언인데요. 부정선거 때는 한국 회사가 책임입니다. 선관위에 몰려인 콩고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sbs 뉴스입니다. 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018년 8월 9일입니다. 부정선거 때는 한국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몰려인 콩고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 사회시민단체의 사람들이 2018년 8월 9일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기들 나라의 부정선거를 막아달라는 건데 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찾아온 건지 그 이유를 건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관위가 세운 그런 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국의 투표지 분류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콩고에 아마 납품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고 전자투표기라는 용어를 썼더군요. 자 그럼 이제 또 보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이 전자개표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자기기는 프로그램 되는 대로 작동되는데 전자기기를 조작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허위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다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자기기는 자율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아주 확정적 사실을 반대로 전자기기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선관위 측이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일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전자기기기 조작 가능하다고요 선관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무슨 기사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2012년 10월 5일 대선을 77일 앞두고 또다시 전자기기기 조작 가능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트위터상의 전자기기기 문제점을 담은 동영상이 계속 리트위트되고 있는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선거관리비는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기가 전자기기이지 않습니까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있고 그게 여러분들 LG사 제품이 연속돼 가지고 투표 전자투표기를 제어하는 PC가 있지 않습니까 그 PC가 다 전자기기잖아요 전자기기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내장되거나 아니면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USB에 입력된 조작값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그거 업로드에 따라서 여러분들 표를 자기들 조작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 측이 투표지 분류기는 절대 조작할 수 없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지 분류기 일명 전자투표기가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모든 전산장비는 내장된 프로그램이나 업로드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측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선관위 측의 주장대로 투표지 분류기 일명 전자투표기를 조작할 수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백번 양보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떻습니까 선관위는 절대 조작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난리법석을 띠지 않습니까 대법관들도 절대 선관위 측이 부정성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은 안 뗐는데 연기가 난 거 아닙니까 총을 쏜 사람 없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총을 맞고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피를 흘리는 게 뭡니까 연기가 나는 게 뭡니까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교를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것이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측은 총 안 쐈다 조작 안 했다 불 뗀 적 없다 하는데 연기는 나고 총에 맞아 사람은 죽었고 조작을 안 했다는데 조작한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됐고 뭐 이렇게 사람이 주장을 펼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연기가 났다 불을 때운 거지 않습니까 총을 맞고 사람이 이런 피를 흘리고 죽었다 누가 총을 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무려 7번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까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죄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 여러분들 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했습니까 시진핑의 중국 공상당 선관위가 여러분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데이터 누가 발표합니까 선거데이터에 여러분 접근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제 분류기가 우리 조작 안 했다 그래 너희 조작 안 했다고 치자 그런데 득표수가 왜 조작이 돼 있냐 사람이 왜 죽었냐 총을 맞고 연기가 왜 나오냐 그거를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 당시의 동작을에 한 신민 K님이 조작을 하지 않은 2016년 총선하고 조작을 화끈하게 한 2020년 4.15 총선을 비교해가 여러분들 보내준 겁니다 눈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선거입니다 이게 2020년 선거입니다 2020년 2016년 선거에서는 최누리당의 나경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의 격차가 플러스 0.3%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더블당의 허동준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의 31% 31.0% 마이너스 0.0인 겁니다 모두 다 정상투표라는 겁니다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일치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런들 만족시키잖아요 모집단에서 얻은 후보 나경훈의 총 득표율 당일 투표에서 나경훈의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투표에서 얻은 나경훈의 관내 사전투표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만족 된 거 아닙니까 21대 총선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가 50.7% 얻었으면 당연히 관내 사전투표도 50.7%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12.8%를 떨어뜨려 가지고 37.9% 나온 겁니다 모집단의 여러분들 총 득표율은 나경훈이 46.3%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비슷해야 될 건데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했죠 왜 했습니까 나경훈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훔쳐 가지고 판사 출신인 이수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조작을 했습니까 차익값이 플러스 13.7 나경훈 마이너스 12.8%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거죠 2020년 4.15 총선 더 이상 여러분 정거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야 전문가가 하신 게 아니고 신민 K님이 보내준 분석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가 엉망진창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채누리당의 마이너스 0.03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왔는데 21대 총선 2020년도 더불당 플러스 13.8 미래통합당 차익값 마이너스 12.8 이걸 조작 안 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조작 안 하고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선관위 사람들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이 왜 차이가 납니까 21대 총선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라 가지고 조작 안 했다고 이야기한 당신들 그럼 조작 안 했다고 치자 가정하자 그럼 이게 왜 나왔냐 이야기죠 득표수를 어떻게 이렇게 나왔 냐 이야기죠 연기가 이렇게 왜 나왔냐 불을 떼서는 게 연기가 나왔을 거 아니냐 이야기죠 이런 선거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가지고 전국을 다 만졌는데 이걸 다 덮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개판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 선관위 사람들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도 있고 내 성경 자체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 만들지 말라 위정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선관위가 이런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공병호라는 사람이 주구장장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사람이냐 선관위 사람들이 배곡처럼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했는데 공병호라는 사람 인간이 나와가지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특별특별소 조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성경에서 10개명 가운데 위정 말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죄악시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법정에 가면 말을 만드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기위정이라는 것이 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인간이 아니죠 밥 먹고 여러분 할 짓이 없어가지고 국가기관을 폄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덕질을 했으니까 내란죄 대역죄를 저지른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 장으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동작을 이러면 나경원포를 얼마나 도덕질한 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표를 도덕질했다 그럼 유역한 범인이 누구냐 정진석이 여러분들 개표 참관인의 항의로 인해서 기사회생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을 무찔렀는데 정진석이 여러분들 기사회생했던 부여 청량군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게 되면 많은 여러분들 투표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양반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그렇게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의 연결을 통해서 표를 조작해왔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은 그런 범인을 잡아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이렇다 이야기죠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불을 안 질렀는데 연기가 왜 나냐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연기가 왜 나냐 누구가 조작을 안 했는데 21대 총선에서 왜 이렇게 나오냐 그렇게 내가 묻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선거관리변의가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20대 총선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책이 나오면 이것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걸어가지고 판매가처분신청 이런 걸 걸어가지고 책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본인들이 정직한데 이런 나쁜 책을 썼으니까 나쁜 책을 여러분들 무려 다섯 권 쓴 거 아닙니까 없는 죄를 이러면 다섯 권을 넣을 선관위 사람들에게 덮어 씌울 정도면 얼마나 악한입니까 내가 악한처럼 보입니까 대한민국의 사악함이 여야를 묵농하고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가 된 거죠 다 다음에 후손들하고 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년이 길기 때문에 당대에 모두 다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인 거죠 인간이란 게 원래 그렇게 악합니다 다음에 먼저 골로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권력을 훔치는 이런 재미에 빠져가지고 국가의 여러분들 금관인 선거를 그렇게 여러분들 공적기관인 선관위와 도덕질을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새벽이 아주 동이 트기 전이 아주 어둡지 않습니까 좋은 시절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의 쓴 통사 천적불량의 좀 묵직한 책이지만 정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책입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